올라갑니다. 입사를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. 이때 입사했을 때 이제 저희 선배 이런 얘기 뭐 이제는 해도 되겠죠. 하이라이트 형들이 그때 당시 데뷔 프로젝트 거의 임박했을 때예요. 그래서 옆에서 많이 봤어요. 특히 요섭이 형 노래하는 것도 많이 보고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. 진짜 여러분들. 제가 처음으로 실제로 본 놀란 사람 중에 한 명 처음이 양요섭 형입니다. 노래를 너무 잘하고 제가 연습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절대 아이돌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다. 그리고 그냥 된 게 아니다. 정말 그 누구보다 피나는 연습과 노력 끝에 데뷔를 한 친구들이라서 정말 존중해주고 여러분들 리스펙해주고 정말 응원을 많이 좋은 말만 해주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어찌됐든 아멘 아멘